중전도 틀었군요. 궁 안에 떠도는 소문. 소문은 꼭 이렇게 뒷북을 친다니까. 대체 언제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? 궁에서는 소문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. 그걸 문제삼아 폐위를 추진할 수도 있으니. 아, 뭐 툭하면 폐이야. 내가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절대 안 쫓겨난다. 홍현아. 빈혈을 왜. 뭡니까? 이 남사스러운 자세는. 소문을 잠재워야지. 어떻게 해? 너무 깜짝 놀랐어. 어. 그렇다면. 이 정도로 소문이 잠재워지겠어? 이 정도는 돼야. 너무 과하군요. 나보다는 못하지만. 부족해? 좀 더 영혼을 넣으라고. 이 영혼을 좀 더 넣었다가는 장막을 쳐야 할 텐데. 그걸 원하는 겁니까? 내가 원한대? 대외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것뿐이야. 그럼 그 대외적으로 필요한 관계로. 오늘 밤 대조전에 들겠어. 회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, 진짜. 그럼. 이따가 보도록 하죠. 이따가 보도록 하죠. 갔어? 지나고 있던지 아직도 한참입니다. 그럼 어쩔 수가 없네. 네. 음.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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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